오토바이로 대표되는 이륜차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도 큽니다. 경남에서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는데요. 경찰이 안전모 착용 등을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통행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헬멧은 벗은 상태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도 버젓이 운행합니다. 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큰 부상이 우려되는 현장입니다.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는 오히려 경찰 단속에 항의합니다. 신호위반 운전자는 도주를 시도합니다. 이륜차는 생계형 운전자가 많다 보니 바쁘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4월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이륜차 운전자일 정도입니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배 높습니다. 헬멧을 쓸 때는 머리에 얹기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턱근까지 조여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동안 경남에서 경찰에 단속된 이륜차 불법 행위는 530여 건. 경찰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